신상 출시 편스도랑 3주년 직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까지 출시한 메뉴가 벌써 총 49개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기부금이 또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. 편스도랑 출시 메뉴 수익금 결식아동 돕기에 기부하고 있는데요. 3주년을 맞이한 현재 편스도랑 기부금은요. 대단합니다. 3억! 우와! 우와! 3억 6천 4백 20만 1천 9백 70원을 돌파했습니다. 정말 뿌듯하네요. 뿌듯합니다. 큰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4억 돌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주년! 라면 편 달려가야 되는데요.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라면과 요리처럼 즐길 수 있는 라면 밀키트 두 가지로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. 오늘 대결이 정말 특별한 만큼 특별한 우승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. 그래요 그래요? 오늘 우승자에게는요. 특별히 순금으로 제졌된 금수저와 상패를 수영으로! 금수저! 금수저! 과연 우승의 영광과 이 순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해주시면서 다음 셰프 만나보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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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